엄청 프레시한 에너지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표가 아닐까요? 가장 먼저 나체카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체카보다 궁금하다 정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응 응 응 응 잘하셨어요 응 응 으흐흐흐흠 안내면 다 이라시네 으하하하 흡 흡 으흡 으하 으흐흐 근데 왜 이렇게 흔들어요? 왜 이렇게 하는거야? 왜 이렇게 하는거야? 으 으 으 으 으